딸기 이거 집에 가서 동그란 시계 같은 거 빼서, 뒤에 있는 약을 빼고, 엄마랑 같이 한번 해봐. 알겠지? 아 이거 진짜 너무 쉽다! 진짜 쉽다. 공부하는 자세 1분당 2분당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 8시 30분 쉬는다 딱 10분 정도 모야에 걸쳐서.. 너무 많아.. 많아서 어떻게 가볼까.. 물이 와ены.. 자막을 낼 수 있는 갈방 사진을 찍게 곰돌다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늦었니? 3시에 미장원 약속이 있었단 말이야. 빨리 들어와서 네 동생 데리고 가. 언니. 언니. 언니 과자?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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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나 좀 맞았어. 잘했어. 엄마. 잠깐만. 엄마 좀 먹고. 진, 빈 좀 데리고 가. 밥 먹을 준비해. 진. 네. 고마워. 오늘 빈 데리러 가는 거 또 늦었지? 네. 엄마가 매번 얘기해야 돼, 그렇게? 응? 다음부터 그러지 마. 네. 뭐 하는 거야? 밥 먹어. 응. 물 좀 마시고. 진, 나가 봐. 진이 엄마, 얘기 좀 해요. 아, 예. 진, 좋아.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. 으응. 어? 엄마 무슨 얘기하고 왔어? 안 먹다니 잘 먹어 속죄있어? 엄마 엄마 응 나 나 우주에 쪘어 아 너 괜찮아? 이거 한번 해 우리 그리만 앉자 괜찮아 들어가서 엄마 자리 가서 자도 돼 사과 함께 정리를 모두 함께 준비했어요 조금방 원작 1 더하기 얼마가 필요하죠? 소위 1 더하기 우리가 씬 넘는 덧셈은 안 배웠어요. 그래서 이건 사실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거 배우는 거는 이제 언제부터 배울 줄 알아? 다음 시간.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울 줄 알아요. 너무 너무 재미있게 되네요. 빨리 다음 시간 있으면 다음 시간 있으면 짱이다. 잠깐만 잠깐만. 아 비켓 다쳤다. 엄마 뭐해? 들어와서 빈 내리고 같이 치워. 성경아?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해서 괜찮아. 오빠가 뭐해? 엄마가저가 jest trojele to 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, 진아. 여기. 안녕하세요. 일하나. 빈. 데리고 있어? 어, 엄마. 고모 좀 찾아올 테니까, 알았지? 어. 빈. 빈도 언니 손 꼭 붙들고 있어? 어디 가면 안 돼? 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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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." 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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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은 마이리. 빈의因언. 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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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ições. 어린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너, 엄마가 동생 잘 보고 있으랬잖아. 꼭 붙들고 다녀, 알았어? 챙겨. 이거 왔나? 야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근데 자네 얼굴이 왜 그렇나? 얘네 지금 기억나시죠? 야, 부모, 부모 인사드려. 아이고, 야야, 너는 뭐 다 컷뿐네. 야야, 너는 내 기억나나? 인사해야지. 그래, 그래. 너는 내 처음 보자. 안아보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말라깡이네. 아이고, 그래. 그 문디 자식, 연락은 좀 있나? 가자, 가자. 그렇게 사진 찍는 거야. 도시끈! 이 티! 자, 마이모르. абThose n remedies boast 빨리 먹어 너가 도시에서 먹던 것보다 맛없지 아니에요 얼마나 잘 먹는데요 오면서 간식을 좀 먹어서 그래요 애들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으니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뭐해? 엄마 진한테 할 말 있어 너희들 여기서 고모랑 있어 엄마 아빠 찾으러 갈 거야 싫어 나도 갈래 이거 진하고 빈 거야 고모 말 잘 듣고 있으면 고모가 동전 하나씩 줄 거야 여기다가 동전 넣고 동전 가득 차면 엄마 그때 올 거야 알았지? 빈 잘 부탁해 엄마 진짜 믿을게 잘 부탁드릴게요 조심해서 가 악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엄마 어디 가노 엄마 엑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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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이 엑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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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빨리. 아, 저기 있다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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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언니, 들어가자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밥 먹자 배고팠죠? 잘 먹는데 세상에 너는 왜 안먹어? 안 먹지 말고 비네도 안 먹어요 배고파 봐야 알지 이제 방에 들어가 같이 이끌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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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arm 민희야!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? 아들이 아무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피가 일어났는데 치료비를 주든지 해야 되지. 뭐가 아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. 치료비는 또 무슨 치료비입니까? 야야야, 이 말을 보라고요. 피가 났는가 안 났는가 보라고. 집에서 약 조금만 바르면 될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? 그러면 집에 얘도 그래 해볼까? 약 조금만 바르면 되구라. 미안하단 말은 안 한 거 참. 민희야! 놀지 마라! 됐습니까? 야, 희한하잖아. 뭐 희한해, 희한하기는. 교육을 왜 시켜가? 뭐야, 희한해. 아줌마가 어때, 희한하다. 가자. 희한하자. 싫으면. 싫으면. 당연하죠. 진아, 진아. 돼 cruz Mills digamos. 그 음식ה 인자っ東 에요. 나 말 들어바라. 그 엄마는 볼일 보러 갈 테니까 campusへ 데리by는 먼저 집에 가자. 빈약은? 희한약은 뭐 괜찮아, 집에 가서 싣고 주면 돼, 알았지? 어? 가서 가서 싣고 주고 가, 집 가서. 조심해서 가서. 밥은 다 dizz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, 근데 야야 보자. 이 손에 매니큐어 이거는 누가 이래 해주더노. 엄마. 엄마? 엄마한테 이런 거를 해줬어. 저 방에 딱. 또 싹싹 딱. 엄마. 엄마한테 소식 있어? 응응. 엄마한테. 엄마한테 주먹을 때가 더 맛있다. 고구맛이 특수 없어. 엄마한테 주먹을 때가 더 맛있어. 엄마한테 주먹을 때가 더 맛있어. влад이 좋아. 주먹을 때가 더 맛있어. 절로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하나, 둘, 셋, 넷 엄마! 왜? 언니가 딱지 패셨어 왜? 언니가 딱지 가져갔어? 줘봐 야, 니 왜 동생 안 돌보고 이게 뭐 니가 동생 놀리고 이러노. 너 나와. 야, 서있어. 손 들고. 그러면 뭐라 카드노. 어? 동생하고 잘 놀아라 했지. 동생 잘 돌보라 했지. 야, 바크, 니 동생 울려. 야. 손 내리. 널로 나가라 바깥에. 놀러 가라고, 이제 울지 말고. 울기는 왜 오나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엄마 오라, 가 이제. 유다 안 가, 그럼 언니 옆에 요리했어. 언니. 언니. 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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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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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돼? 안돼 언니 하나 먹어도 돼? 안돼 하나, 얼마야? 하나, 얼마야? 세 번 어, 가자 두 개 줘 하나, 하나, 하나 난 하나 가자 가자 야, 너가 왜 놔? 야, 가만히 있어, 이 돼지야 사사 맞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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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는 동작 꽉 차야될 것 같은데 그러긴 해.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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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송아. 어떤 일이야? 한사랑 같이 놀라고. 시끄러워. 한사한테 가서 물어볼까? 아줌마. 전 Isnara Instant 좀 싸 Sitting 조금 싸맹 packing thesemin 수고하니까 너리 Carnot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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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웅 고마워 고마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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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메뚜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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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어서 와. 어디 갔다 갔어? 메뚜기 잘 걸어요. 어, 그랬어. 아주 사갔네. 어, 들어가서 과자 먹고 갈래? 아니요. 그럼. 네, 집에 갈거야? 네. 다음번에 놀러와. 아, 잘가. 가서 놀자. 왜 하필이 죽어? 왜? 왜? 박살. 메뚜기를 박살내야 돼. 너, 이렇게 뒤집어. 또, 또. 이것도 있다. 저걸로 넣으려면 돼. 말이 되겠냐. 아니면 이걸로 메뚜기 넣으라. 안 돼. 안 돼. 이거 다 구운 거다. 안 돼, 오빠. 뜨거, 뜨거, 뜨거. 이게 뜨거워. 안 돼, 오빠. 너 것도 다 구웠지만, 여기 다 구워진 거. 아, 냄새가 지옥해. 탄다. 이건 탔잖아. 괜찮아. 나 여기 잡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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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잡으라고. 야, 야 야. 아빠, 맥주기 팔아. 하나REAQ. spanning 하나. 스문. 스무아홉. 서른. 세름. 서른하나. 한쪽을 눈 갖고 와봐. 내역. 나는 들고 봐야 돼 어 어딨다 구멍 여깄잖아 자 봐서 우와 신녀들 근데 야야 뭐를 해가 옷이 이래 더럽노 뭐를 해가 아이고 좀 얌전하이 놀지 어이 아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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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아줌마 민우 집에 있어요? 민우 학교가 거 없다 와그라는데 민우랑 같이 놀라고 민우 왜 학교도 안 가고 이래 다니는데? 공부 안하나? 고모 집에 놀러 왔어요 민우 공부해야 되니까 자꾸 불러내지 말고 혼자 놀아라 알았나? 안녕히 계세요 응 아 또 와도 돼 아직 와도 된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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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radas 집에 없어요. 고모님 와드셔? 새로 과자 먹고 싶어. 어, 그래. 들어와. 빈, 우유 마셔. 현석도 우유 마시고. 근데 너 옷은 누가 사주셨어? 엄마. 엄마 봐. 엄마 이쁘다. 돼지 젖은 거 같아. 엄마 온다고. 돼지 젖은 거 같아? 근데 고모는 어디 계셔? 몰라요. 그럼 아줌마가 경찰서에 한번 알아봐 줄까? 아니, 괜찮아요. 괜찮아? 감사합니다. 잘 먹었어. 집에 갈 거야? 네. 아, 그래. 커피. 가자. 언니 가자. 제빙이 없어. izi 가. 해야아. 하아... Vielleicht 같이 해 볼게요. 다 physiciansemi ajuda. 오빠, 대포기 봐라. 요거전에 우리한테 탕 것 깔았잖아. 안 사? 잠깐만, 잠깐. 어떡할래? 그럼 그 전부다 저 100원 줄게. 언니 왜 그래? 타고도 보 감사합니다. 아저씨 전화해도 돼요? 전화? 어디 하려고? 엄마한테 엄마 전화번호는 뭔데? 011-242-0945 전화기 끊긴 거 같은데? 아저씨도 왜 그래? 울지마! 너 나이 맛있겠지? 맛있겠지? 언니 울지마나 그래 빨리 자매끼리 재밌게 지내야지 언니 달래줘 빨리 밥먹어 밥먹어 아이고 아이고 자 닦아라 자 닦아라 물지말고 네 사장님 알감로 일요일 혜지야, 눈 꼭 져줄게. 혜지야, 눈 꼭 져줄게. 혜지야, 눈 꼭 져줄게. 돼지야, 언제 엄마 와? 아줌마, 아빠 한 개 주세요. 혼자 왔어? 응. 이리 와. 자, 잠깐만 있어. 10원 짜리다. 자, 들어와. 오, 잘 가. 언니. 너 이 빵 어디서 놨어? 이 돈을 샀어. 너가 돈이 어딨어? 돼지 저금통에 빵을 큰 동전으로 빵을 사니까 작은 돈으로 바꿨어. 뭐? 이거 봐. 손톱이 안 이루어졌어. 줘봐. 줘 봐. 아저씨. 아저씨. 잘 봐요. 아저씨. 10원으로 바꿔주세요. 어. 껍질 좀. 나 되러. 줘. 껍질. 아저씨. 왜? 어적. 놔. 빨리 빨리 넣어. 줘. 뭐, 많다. 와 꺼쳤다 빈아 꺼쳤어 엄마 안 왔잖아 다음 버스에 올 거야 엄마 안 왔어 엄마 안 왔어 엄마 안 왔어 엄마 안 왔어 언니 엄마 안 맞잖아 괜찮아 내일 오실 거야 가자 고맙습니다 고모, 고모 밥 줘. 고모, 고모, 배고파. 자, 각오삼아. 맛있지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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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리 돼 가지고. 그래도 고마워하고 같이 있는 동안 재밌었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희 엄마 안 와? 엄마 안 와 바보야 엄마 안 와? 엄마 안 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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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보고싶어 엄마 보고싶어 아빠도 보고싶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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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어 하나 이리 모아 이리 와라 왓돈에? 나와라 한림도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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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림도 와라 한림도 와라 한림도 와라 구축깡 이리 와라 자 이리 와라 terug 어떻게 떼요? 자, 가만있어. 언니, 이거 봐. 봐주세요. 응, 자. 아버지, 가벼지고 뭐하노? 이거 알라딸 딴줄 배고프다 소리하는데 왜 배가 잘 거지? 응. 너 보이고 있어. 배운다고 이랬지 않나? 배운다고 구명하나? 배운다고 구명하나? 됐다, 커지면 돼. 만져봐도 돼요? 그래, 맞혀봐도 된다, 맞혀봐도. 잘 자르는 건가? 응. 응. 만져봐도 돼. 만져봐도 돼. 슬슬 어디야? 응. 시원 Edward, 일생DAY. 암흐. 리닛? 뭐지? 리닛? 뷔인아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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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, 이게 뭐예요? 치의자! 할머니, 이거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돼, 유나, 약이라 좋은 거라. 할머니, 물가 오나? 아이고. 아이고, 잘 안 했다. 아이고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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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민이. 동 support 이것 좀APP? 샤라when, 아닐걸. 엄마, 언제 와? 고민을 해. 사랑을. 알프스의 산들이. 알프스의. 알프스의 산들이. 절 년 노래. 저녁. 저녁 노래. 빨갛게. 물들 때까지. 하이티티. 와. 패턴은. 염소들과. 지내. 는 거예요. 호들. 진리. 절 년. 절 년. 절 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앉아. 고음 맞출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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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! 할머니! 네? 새 신발 사세요 돼지 저금통 장롱 아이가 고고 놔둬라 이걸로 새 신발 사세요 아이고 그래 보자 뭐가 많이 들었네 고맙다 손 씻자 이리 와 어차피 에어컨 반응? 엄마가 꼭 올 거야 약속 복사 귀 복사 할머니 왜? 할아버지가 점심 갖고 오래요 뭐 올려 가지고 갈게 빈아! 내 쪽이다 와서 구워 먹자 안전봇 한일 천짜리 안내 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햇빛 쬐고 모두에게 잘 하고 싶어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 잔디로 내려오고 싶어 광에서 헤엄치고 햇빛 쬐고 모두에게 잘 하고 싶어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 잔디로 내려오고 싶어 광에서 헤엄치고 햇빛 쬐고 모두에게 잘 하고 싶어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 잔디로 내려오고 싶어 광에서 헤엄치고 햇빛 쬐고 모두에게 잘 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자막 by 한효정 아멘